7월 30일 아침 기도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11기상 12장 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기 위해 세계무로 가자 르호보암도 그리로 갔다 이때 솔로몬 왕을 피해 이집트로 망명했던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 소식을 듣고 이집트에서 돌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때 르호보암이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오시오 하자 백성들은 일단 돌아갔다 그러고서 르호보암 왕은 자기 아버지의 자문관으로 일하던 노인들을 불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왕이 만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 백성을 다스리고 그들의 요구에 기꺼이 응하시면 그들은 왕을 언제나 충성스럽게 섬길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대신 자기와 함께 자란 그의 젊은 보좌관들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자기들의 집을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겠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 젊은 보좌관들이 대답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은 줄은 몰랐소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 짐을 더 무겁게 할 것이오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당신들을 다스렸지만 나는 전갈로 당신들을 다스리겠소 하고 대답하십시오 3일 후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왕은 노인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포악한 말로 젊은 보좌관들이 일러준 그대로 대답하였다 왕이 이처럼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신로사람 아히야를 통해 너바세 아들 르호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이 일에 직접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다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이세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르호보암아 이제 너는 내 집안이나 다스려라 그러고서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르호보암을 계속 왕으로 모셨다 그 후에 르호보암 왕이 사역군의 총감독관이었던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그를 돌로 쳐죽였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급히 자기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쳐왔다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다윗의 집안을 배척하였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그를 대중의 모임에 초대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러나 유다 집화만은 계속 다윗의 집에 충성하였다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에 돌아와 유다와 베냐민 집화에서 18만 병의 정예병을 소집하고 전쟁을 일으켜 이스라엘 북쪽 집화들을 장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 스마야를 통하여 르호보암과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집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 형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러 가지 말고 모두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렇게 된 것은 내 뜻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간지대에 세겜성을 건축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 후에 분우엘성을 건축하고 이렇게 생각하였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만일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구출해낸 이 신들을 보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그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세워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된 것은 백성들이 베델이나 단에 가서 그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이었다 여로보암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그는 8월 15일을 유다의 명절로 제정하고 베델에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양하여 산당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거기서 정식으로 임명하였다 아민 7월의 마지막 아침 기도회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2021년도 벌써 이렇게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로나와 더불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서로 다른 두려움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열한기상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열한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열한기상의 전반부에 해당됩니다 여기는 이 통일왕국 시대의 황금기를 구구하던 솔로몬의 통치와 업적 그리고 그의 말기에 우상 숭배로 인한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태평성배를 누리던 이 백성들도 점점 솔로몬의 폭정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22장은 열한기상의 후반부인데요 솔로몬의 아들이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아 강압 정책을 펼치게 되고 또 한 명의 인물인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북쪽에 있는 열 개의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분열왕국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분열왕국의 전반기 역사인 남유다 여호사밭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열한기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그중 오늘 본문에는 이 두 명의 보암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분열왕국을 일으킨 여로보암입니다 오늘 이 두 보암이들의 행적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승하하자 백성들은 순리에 따라 아들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계물어옵니다 이때 이집트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여로보암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폭정에 한이 맺힌 백성들을 대신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줄 인물로 이 여로보암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백성의 대표 여로보암은 새 왕이 된 르호보암을 향해 이렇게 요청합니다 3절과 4절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불러 그를 앞세우고 르호보암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혹사시키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짐을 가볍게 하여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성전을 포함한 대규모 공사를 끊임없이 진행하느라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부역과 세금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것도 오늘 왕이 된 르호보암이 보기에는 일견 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요구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로보암을 앞세워 감히 왕에게 요구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척 거슬립니다 결국 그는 원로들의 충원을 무시하고 간신들의 아첨에 빠져 선왕보다 더 가혹한 채찍으로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자존심 다른 말로는 자존감이라고도 합니다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이에 폭이 넓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오히려 화를 잘 내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버지 솔로몬 왕의 타락과 그에 따른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 그를 두렵게 했을 것입니다 자칫하며 왕권이 약해질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선왕들이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르호보암의 자존감을 낮게 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다윗 가문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백성들의 원망과 왕권 약화를 통해 오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닐까 주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의 심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을 극률하게 여겨달라는 외침이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두려움과 마주합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자존감을 낮게 만들고 또 낮아진 자존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나를 부각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나의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작은 것에도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오늘 르호보암과 같은 악순환만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놓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그리고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분이 누구신지 심지어 나에게 지금 이 자리와 능력과 재능과 역할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된다면 그 안에서 나의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뜻하는 곳으로 잘 가고 있는지 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지식과 만용을 의지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킬 분은 나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보암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분노한 백성들은 다윗 왕조를 거부하며 열 개의 지파가 갈라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해 북쪽 땅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제도가 생기고 단 세 명의 왕이 거쳐간 가운데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을 주축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북쪽의 열 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그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두 갈래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생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오늘 여로보암이 세워집니다 르호보암이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남쪽 지역에서 대군을 준비해 반란을 일으킨 북쪽을 진압하고자 전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마야 예언자를 통해 모든 병력을 해군시키고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신기한 게 르호보암이 또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병력들이 철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로보암은 안심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로보암의 두려움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8절 말씀 중에 한 부분을 인용하면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다윗의 집안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만일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보좌관들과 의논한 끝에 금송아지 두 마리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에게 있어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 바로 정통성입니다 이스라엘 12개 집하 중 무려 10개 집하의 동의를 받아 세워진 왕이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의 성전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성전은 하나의 상징이자 어찌됐든 다윗의 가문이 적통한 왕가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가 조금이라도 백성들의 눈에 어긋난 행동을 하게 된다면 아 다시 보니 르호보암 쪽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이었다며 자기에게 등을 돌린다면 그는 빼도 박도 못하게 처형을 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반란을 통해 세워진 왕이라는 굴레가 그만큼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로보암은 가장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짓습니다 바로 금송화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도 같은 이 상징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앞으로 여기서 이 우상을 섬기도록 명령합니다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그에게 하나님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무슨 도구입니까? 자신의 정통성을 인정해주고 힘과 권력을 유지시켜줄 도구입니다 자신에게 그것이 없으니 자기 스스로 새 하나님을 만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남유다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그를 죄로 빠지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악의 대명사가 되어서 이 이후에 이스라엘 왕들의 악행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로보암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과 내 행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집 현관 앞에 붙여두는 부적처럼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튼튼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 생명을 사셨고 또 그것에 기뻐하는 나뿐만 아니라 너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 나에게 성공도 행복도 명예도 지금의 이 생명도 지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이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오늘 나누는 마치겠습니다 서로 다른 두려움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두려움을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 봅니다 서로 다른 두 두려움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약한 인간의 탐욕과 헛된 욕망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도 매순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에 이 죄인은 너무나 부족하고 교만합니다 주님의 극류를 바랍니다 오늘 로보암과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나약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이지만 오늘 다시 주님의 손을 잡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구가 된 나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때 내가 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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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